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아빠들의 드림카 카니발 그 중 높은 첨과 팬의 사항을 갖춘 아트원에서는 승용 특장차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최초 계약을 아트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이루프 제작, 차량 등록, 실내리폼, 출고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글로벤 하이루프 사양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센터 및 축후면 앰비언트,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핸드폰 하스팟 연결을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전용 보조배터리도 탑재되어 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12.3인치 보조모니터 터치가 가능하여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에서도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풀트리밍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고급 누브리노 원단으로 시공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1열,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시공하였습니다 확장된 버킷 시트로 푹신한 쿠션감과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이비 색상으로 시공되어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실내 래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순정, 새들 브라운 색상이 안보이도록 일체감있게 만들어줍니다 햇빛 차단 및 실내 프라이버시에 효과적인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 창문 전체를 가려주는 구조로 위아래로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아트원에서 가장 핫한 리폼작업 아트원 황제차박 6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9인승 시트 배열 2, 2, 2, 2, 3 구조에서 순정 3열, 4열 시트를 달고 후 아트원 황제 시트로 올려 6인승 시트 배열 2, 2, 2, 2 구조로 리폼하였습니다 넓은 레그룸 공간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평일에는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원 황제 시트는 일체형 시트로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등판, 언더서포트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세밀하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등판을 180도 눕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판 굴곡 없이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성인 2명이 누워서 편안하게 취침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를 확장하면 키가 큰 성인 남성 185도 충분히 누워있을 공간이 확보됩니다 캠핑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 수납함 안에는 전기장치 풀세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무시동 이터를 가동하여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부터 실내 리폼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고객의 용도에 맞게 새롭게 리폼되어 출고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차량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시 코드번호 GV-028을 말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